안녕하세요. 논리채인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N수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입니다. N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먼저 N수를 시작한 친구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은 더 높이 나르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고 그 도전은 분명 여러분에게 더 높이 날아올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요. 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퀘스트에서 주역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야 성공한다 라고 주역에 나와 있다라고 했는데 집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편안함 또는 안주했던 곳으로부터 벗어나야 그리고 집 밖인 좀 더 험난한 곳에서 그것들과 맞섰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고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버리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N수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공부법부터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공부를 이렇게 했을 겁니다. 많은 양의 문제를 풀고 내용들을 암기했을 것이고 비문학 지식들을 쌓았을 것입니다. 이런 공부는 죽은 공부라는 걸 이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런 공부법을 버리고 논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힘,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N수를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수능날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당하게 풀 수 있을 것이고 성공의 어떤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역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세상은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죠. 세상은 변화하고 있는데 내 자신이 예전 그대로의 모습이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법을 변화해야 되는 이유는 국어로만 환정해 보아도 국어는 암기 지식이 아니라 논리적인 문제로 출제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탐구 과목도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 탐구 과목의 보기 조건들이 길어졌습니다. 이것은 공식 암기보다 주어진 조건들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해내라는 수능 본질적인 문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암기하려고 든다면 여러분들이 재수를 해도 큰 성적의 변화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자세적인 측면에서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인강을 듣든 형강을 듣든 주로 선생님들의 강의를 받아 적고 열심히 복습하는 것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수동적인 공부는 스탑 하셔야 합니다. 내가 강의를 들었을 때는 그 들은 강의를 토대로 얼마나 이 강의를 소화했는지를 기출문제에 적용해 보고 선생님들과 어떤 차이가 있어서 내가 뭐가 문제지? 자기 자신의 공부법에 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재수를 하면서까지도 열심히만 하면 성적이 오를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공부할 때 열심히는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히라는 것이 곧 성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 열심히를 쌓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의 방식 그대로 열심히 했으면 성적 변화가 없게 되는 거고 그럴 때 여러분은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왜? 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본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2등급, 3등급 친구들의 특성이 이겁니다. 한 문제만 더 풀면 하나의 작품만 더 안다면 한 지문만 더 본다면 1등급으로 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등급, 3등급이라는 것은 아직 기본이 완벽히 다져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기출문제를 풀거나 또는 사설 모의고사를 풉니다. 그러면 절대 성적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다는 생각은 버려라.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새로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능의 본질은 알고 있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작품, 모르는 지문이 나왔을 때 이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힘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더 안다고 해서 새로운 지문을 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기존에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성적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본을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국어에도 기본 논리라는 게 있습니까? 당연하죠. 어떤 과목보다 기본 논리가 탄탄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강의들은 아쉽게도 국어 기본 강의 하면 문학의 표현 방식들을 정리하고 암기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문학에서 표현 방식 같은 문제는 실력이 아닌 눈으로 확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가 안 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 기본이 아니고요. 여기서의 기본이란 낯선 문학 작품을 봤을 때 보기나 선택지라는 주어진 논리적 범주를 토대로 빠르고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이 있으면 기본이 있는 겁니다. 독서 영역은 지식이 전혀 없어도 논리적으로 글을 빠르고 핵심을 잡아가면서 읽을 수 있느냐. 즉 글을 예측하고 리드하면서 뼈대 중심으로 읽어갈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독서 영역에서의 기본력이 있는 겁니다.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론을 모른 채 오늘도 그저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과감히 말합니다. 기본 논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6월 모의고사 전까지도 저는 기본을 더 충실하게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 개념이 완성되고 논리가 완성된다면 기출문제는 정말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 풀었네? 맞았네? 틀렸네? 뜻뿌리해졌어? 읽었네? 공부했네? 그렇게 했는데 다음 낯선 질문을 푸는데 과연 도움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을 겁니다. 기출까지 완벽히 끝냈을 때 그 다음 모의고사를 통해서 낯선 것들을 더더욱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재수할 때까지도 기본 논리를 다지는 데 오래 걸렸고 기출 분석하는 데 오래 걸렸다면 굳해요. 사설 모의고사를 풀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눈이 강조하지만 사설 모의고사와 수능 기출 육구 평가원과는 논리적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세 번째, 계획표입니다. 계획표를 짜는 방법은 공부 양, 내가 하루에 얼마나 하겠다라는 걸 세우면 안 됩니다. 나는 오늘 국어를 3시간 할 건데 2시간은 독서 영역을 할 것이고 1시간은 문학을 할 것이다. 시간 중심으로 시간표를 짜세요. 이 말은 내가 독서를 2시간 시간표를 짰는데 한 지문을 깊게 탐구하다 보니까 2시간이 흘러갔어. 아주 잘한 겁니다. 깊게 탐구하듯이 공부했을 때 다른 지문을 읽을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양으로 정해놓으면 나는 오늘 비문학 3지문, 3지문을 채우느라 각각의 한 지문들을 엉성하게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절대 실력은 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계획표는 끊임없이 변화를 줘야 됩니다. 우리 계획표는 하루 단위의 계획표, 일주일 단위의 계획표, 한 달 단위의 계획표 정도가 있어야 되고 3개월 단위의 계획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일주일 단위 계획표를 세웠는데 매일 아침에 1교시에 국어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1교시에 너무 졸린다. 그렇다면 그 다음 주는 바꿔야 되겠죠. 1교시 공부를 국어가 아닌 탐구 영역을 해볼까? 내가 좋아하는 수학으로 해볼까? 이런 식으로 일주일 단위로 여러분의 생체 리듬과 공부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계획표를 변화시키지 않고 내가 거기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끙끙대면 공부도 안 되고 몸도 망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내가 계획표를 통해서 제대로 지켰고 공부를 성실하게 했고 올바른 방법으로 했는지 자기를 돌아보는 거울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집에 와서는 내가 계획표를 했다면 기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반성을 해야 되겠죠. 네 번째, 인강 활용법입니다. 여러분, 인강을 많이 들으면 망한다라고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인강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3들이었다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하느라 인강을 완강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N수생들의 장점은 내신이라는 부담으로부터 벗어났고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인강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고 깊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인강의 장점 중에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모르는 부분들을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반복의 중요성에 관한 영상을 올릴 텐데 제가 반복하라는 것은 그 내용을 암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논리가 이 부분이 최하가 안 됐네? 난 아직 문제를 푸는데 나의 주관이 들어가네? 최인호는 저런 객관적 근거 하에서만 설명을 하는데 나는 아직도 내가 알고는 지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네? 라는 것처럼 약점을 파악하고 스스로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인강을 반복합니다. 처음 들으면 여러분의 능력 하에서만 들립니다. 제가 열 가지를 얘기해도 한두 가지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들으면 세네 가지 들리고 세 번째 들으면 네다섯 개가 들립니다. 어느 순간 이제 툭 하고 튀게 됩니다. 제 강의를 듣는 대부분 N수생들은 네다섯 번씩 반복을 합니다. 공부라는 건 하나의 지식을 더 쌓아서 오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자꾸 버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걸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 이게 진짜 공부입니다. 두 번째 대부분 친구들은 인강 많이 들으면 망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커리를 잘 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강의 같은 경우는 체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 개념 원리라는 것을 설명하는 기본 개념 단계 두 번째는 그것을 토대로 기출 문제를 적용해 보는 단계 그 다음 단계는 독서 영역이라면 최고 난도인 니트를 풀어보는 단계 그런 다음에 육구에 맞는 모의고사를 연습해 보는 단계 그리고 풀로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이런 과정 단계가 있습니다. 이 과정 단계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셈과 다르게 논리적 체계 과정을 가지고 커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 제 인강을 듣는다면 커리를 따라 온다면 알아서 여러분들이 점수가 올라갈 겁니다. 아직 논리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친구들은 저의 수강평을 확인해 보시면 얼마나 이 커리를 통해서 성적이 급상승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자신감입니다. 5등급 이하 친구들도 1등급 받을 수 있다. 이 캐스트를 처음 보는 친구들은 반드시 저의 수강평을 꼭 보시고 제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정말 국어가 3, 40점이 오르네? 보통 국어는 제수, 3수, 4수에도 오르지 않는 과목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물며 대치동 있는 친구들도 1등급 올리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1등급 오르면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5등급 이하의 친구들도 논리체계도로 공부를 한다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충분히 1등급으로 간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제조건은 열심히도 중요하지만 논리적으로 어떻게라는 방법론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공부할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늘 자신감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부를 논리적으로 하다 보면 탐구 중심으로 하다 보면 공부가 즐겁게 됩니다. 실제로 논리를 익힌 제수생들이 저에게 와서 공부가 갑자기 재밌다고 많은 말을 합니다. 단순히 문제 풀고 단순히 암기한다면 해야 될 양이 너무 많고 지치게 됩니다. 공부를 탐구하듯이 논리체계로 하나하나 분석하듯이 보게 되면 공부는 반드시 즐겁고 성적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행기가 어떻게 뜰까요? 일단 앞에 비행기와 맞서는 항력, 저항력이죠. 항력이 양 날개에 아래와 위쪽으로 갈라져 부르면서 그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날개를 밀어 올립니다. 제가 여기서 비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만큼 강한 항력이 있을수록 더 높게 날아오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새롭게 공부를 변화하고 혼자 재수하는 게 힘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집 밖으로 나와서 힘들수록 여러분은 분명히 더 높이 날아오를 것이고 반드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겁니다. 저 역시 늘 여러분을 향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